안녕하세요 헐 이게 뭐야 어 어 생각이 안나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 뭐라 그랬지? 미래에서 움푼데 미래에서 움푼데 지금은 호남고속도로 지금 전라도 광주에 들어왔어요 광주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자 지네시스 EQ 리무진 900 리무진을 타고 어 광주로 왔네 세상에 광주에 눈이 눈이 이렇게 오다니 어우 추워나 아이고 춥습니다 어휴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 운전하면 이야 차가 완전히 우아 이제 광주시내대로 가는구나 이제 광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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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게 한 거의 20년쯤 된거 같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출장을 다니면서 전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을 전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을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그중에 광주에 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그냥 그때 광주지사장님이 그냥 그냥 우리들이 한 2 30명이 갔는데 그냥 나와가지고는 인사를 하고 전부 다 그냥 회식을 하러 갔지요 하하 20년 전 얘기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지금 그 회사는 없어요 어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그 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아저씨들이 아직 있는데 뭐 다들 부장이죠 부장 그 인사적채가 돼가지고 승진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음 그 때 뭐 같이 근무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진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때 근무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초년생이었으니까 20년 지나서 그 분들이 그때 20년 지났으면 50살이었던 분들이 70이잖아 70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50 그 당시 50이었던 사람이 70이라니 놀랍 놀랍네 놀랍아 진짜 50인 사람이 20년 지나니까 70이 된다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놀랍죠 40이었던 사람이 지금 60이 됐겠네요 이야 놀랍습니다 세상에 내 나이 어쨌든 우와 진짜 눈이 많이 왔네요 아니 서울엔 눈이 없었는데 세상에 광주가 눈이 어휴 이 제네시스 EQ900이 좋아요 요게 뭐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왼쪽 저쪽 저쪽 거도 제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편하다 최고입니다 어우 왜 이렇게 추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숙소로 갑니다 갔다가 또 멀리 떠날 거예요 멀리 떠나는 걸 또 보여 드려야지 또 희한한 걸 삼겹살이 2개 왼쪽 5개 2개